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우리 지역 가까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시죠. 내일은 태풍이 바짝 다가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태풍 고니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해상에서 북동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오전에 대한해협을 통과하겠고요. 내일 밤에는 우리 지역 인근 해안을 통과하겠습니다. 현재 고니는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중심기압이 940헥토파스칼입니다. 최대 풍속은 47인데요. 내일 오후 3시쯤에는 조금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강한 위력을 지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30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강풍주의보가 내일 낮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태풍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보동 해안 지역은 비바람과 함께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은 3에서 8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경로와 강도는 매우 유동적이니까요.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